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No Result 메시지 속성과 No Result 메시지 비저블 Always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속성을 사용하면 그리드뷰와 바인딩된 데이터 리스트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 특정 메시지를 지정하여 그리드뷰 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No Result 속성 값으로 표시할 메시지를 지정하고 No Result 메시지 비저블 Always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프라퍼티 속성 탭에서 데이터 리스트 속성 값을 확인하면 그리드뷰가 데이터 리스트 1과 바인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리스트 1의 데이터는 페이지가 로딩될 때 추가됩니다. 페이지가 로딩되고 데이터가 표시된 모습입니다. 데이터 추가 코드를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즉, 데이터 리스트 1에 설정되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저장 후 페이지를 로딩하면 데이터도 표시되지 않고 안내 메시지도 없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데이터가 없을 경우 표시할 메시지를 No Result 메시지 속성 값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No Result 메시지 비저블 Always 속성은 True로 설정하십시오. 저장합니다. 페이지를 다시 로딩하면 앞서 지정한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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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